오에스티자 이거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와 미쳤다! 네 보시면 되셔가지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미쳤다! 안예은 홍현! 어린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질이 이어진 채 온다 했죠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붉은 질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눈물진 나의 뺨 눈물진 나의 뺨 손을 가르고 두지 않네 또다시 사라져 산산히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고운 그대 얼굴에 비를 닦아주오 나의 모든 것들이 손대면 사라질 듯 나의 모든 것들이 손대면 사라질 듯 끝도 없이 겁이 나서 무엇도 할 수 없었다 했죠 아픈 내 목소리에 입 맞춰주면서도 시선 끝에 내가 잊지를 않네 또다시 사라져 아득히 멀어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산산히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이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둠으로 당신은 세상에게 죽고 나는 너를 잃었어 돌아올 수가 없네 다시 돌아올 수가 없네 다시 돌아올 수가 없네 고운 그대 얼굴에 비를 닦아주오 네 제가 지금 불러드린 곡은 역적이라는 드라마 OST 안예은님이 부르신 홍윤이라는 곡이고요 네 우선 현웅님한테 마이크 넘겨서 한 곡 더 부탁드릴게요